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2년 반이나 한 시간이 지나고 각자 어떤 삶을 지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괜찮았는지 이렇게 그냥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?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. 아미 여러분들 못 봐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데뷔때부터 좀 잘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